곧 있을 주총에 널 사장으로 추천했다 네? 너 노유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냐? 이제부터 단단히 각오해 주총까지 남은 시간 동안 네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이모님들하고 주주들한테 보여줘 네, 아버지 오늘 주총이라며? 팀장님도 거기 가셨고? 네, 그렇대요 화장실에서 들었는데 한재혁 부장님 아니면 한민혁 부사장님 두 분 중에서 사장님이 내 거라고 하던데요? 어머, 정말이에요? 네 송아씨, 혹시 한부장님한테 뭐 들은 거 없어요? 예, 없어요 결과는 주총이 끝나봐야 알지 난 개인적으로 한재혁 부장님이 사장 됐으면 참 좋겠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 한 표 그래서 참 좋겠다, 그치? 그러게요 한재혁이 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돼? 한재혁이 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돼? 우리 민혁 씨가 돼야지 우리 민혁 씨가 돼야지 우리 민혁 씨 우리 민혁 씨 누구야? 우사장님 우사장님 설마 된 거예요? 사정된 거냐고요? 진짜요?